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류세라입니다. 나임뮤지스라는 걸그룹으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솔로로서, 유튜버로서, 또 학생으로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문제아라고 불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치고 있었어요, 혼자서 쉬는 시간에. 근데 그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던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옆에 앉으면서 선생님, 저도 피아노 치고 싶어요. 가르쳐주세요. 라고 했을 때, 뭔가 우리가 말로 통하지 않고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크구나. 나 음악을 하고 싶다. 이런 감동들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다.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상업 음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구이지 않을까.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나도 많은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. 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사실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. 답답하다? 그치만 나아지겠지. 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권력이라는 바퀴 안에서 모두가 그 하나의 부품이 돼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다들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지내는구나. 우리의 과한 노출, 과한 성적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거를 다 표현을 했어요. 어렸었기 때문에. 나는 내가 야한 옷을 입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.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. 나는 왜 외적인 걸 이거밖에 못 가졌을까. 집에 오면 맨날 엄마한테 엄마, 엄마는 날 왜 이렇게 낳았어? 닭돈 같은 눈물을 맨날 흘려.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뼈도 얇지도 않고, 키도 크지도 않고, 마르지도 않고 라는 이야기를 이제 1년, 2년, 3년 계속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느 순간 같이 우시더라고요. 미안하다고.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? 젓가락을 어떻게 드는지를 보고도 그게 귀엽다고, 그게 예쁘다고, 그게 사랑스럽다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.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. 그걸 느꼈을 때 약간 붕 떠 있는 기분이었죠. 팬들 덕분에. 두바이에 갔었어요. 신기하더라고요. 음악이 닿을 수 있는 곳이 진짜 한계가 없고 기름왕국에서 왕자님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구나. 그런 것들이 신기했고 또 재미있었던 무대는 저희가 한참 섹시 컨셉으로 쭉 밀고 나가고 있을 때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었었죠?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. 예예. 그 앞에서 저희는 다리를 싹싹싹싹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재미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2015년에 탈퇴를 아마 했을 거예요. 2015년에 탈퇴를 하고 한동안은 TV를 못 봤어요. 예능을 봐도 그 예능 안에서 출연진들이 받고 있을 스트레스가 저한테 보이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뭘 잃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.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보면 아, 저 사람들은 좋겠다. 사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죽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서 난 그런 용기가 없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는 시기였거든요. 저는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고 사실 미스백이 저한테 터닝포인트였어요. 나의 약함을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고 평생을 생각했었는데 내 밑바닥을 보여줌으로써 나 자신한테 스스로 솔직해지고 다 아는 친구들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가자.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니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왔죠. 뭐 우울증, 공황장애, ADHD, 수면장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두 개 정도만 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나왔어요. 제일 잘 알고, 제일 잘 했던 거 제일 잘 봐왔던 거를 다시 한번 보자 해서 가요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.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신인 걸그룹들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사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겠지? 쟤는 살 빼라고 엄청 욕먹으면서 활동하겠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쟤네들과 나의 모습이 투영이 되면서 안 되겠다.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나를 완전 내려놓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 친구들, 특히 신인들, 회사가 작은 친구들 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작은 선배님이라고 하지만 선배가 자기 무대를 봐주고 자기 뮤비를 봐주고 웃어주고 그거에서 시작했던 거 같아요. 저는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았거든요. 너는 너 그대로 아름다워. 하지만 이 말이 평소에 우리 후배들이 활동하고 살로 부딪히는 환경에서 도움이 되는 말인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. 왜냐면 나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다음 앨범이 곧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음원 계획은 있습니다만 자가적인 앨범은 기다려주세요. 아 그 친구는 참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건강한 친구 나도 저 사람처럼 아프지만 저 사람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지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지 너무 큰 부담을 스스로에게 올렸네요 다시 할까요? 그래서 나한테도 희망이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 인터뷰는 정말 나의 자신이 있었어요.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. 하지만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네요.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네요. 너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